내 마음을 사랑할 수가 없네 어문마저 가족의 것이니 세상 평범 위로 내게 없어도 내 사랑을 붙인 예수님께 내 마음을 사랑할 수가 없네 어문마저 가족의 것이니 세상 평범 위로 내게 없어도 내 사랑을 붙인 예수님께 내 사랑을 붙인 예수님께 내 마음을 사랑할 수가 없네 내 사랑을 붙인 예수님께 내 사랑을 붙인 예수님께 내 사랑을 붙인 예수님께 내 사랑을 붙인 예수님께 내 마음을 붙인 예수님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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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니 무릎은 깜깜한 새벽을 찾아가 경기는 다 기운 없던 대문에 오직 밤이었어 우리 가족 만난 그 차가운 새벽 그 차가운 새벽을 찾아가 당신의 눈 속에 용용돼있어 나는 그냥 일을 생각했었어 고주여 감사하네 실로 내게 주시네 나에게 영원을 이끌어서 영원히 이야기하소서 모든 밤 캄캄한 새벽을 찾아가 경기는 다 기운 없던 대문에 오직 밤이었어 우리 가족 만난 그 차가운 새벽이었어 우리 가족 만난 그 차가운 새벽이었어 두 손 덥니다 두 손 덥니다 고주여 당신께 감사하네 실로 내게 주시네 나에게 나에게 영원을 이끌어서 내게 주시네 하소서 주시네 주시네 그 차가운 새벽 오전의 하소서 주 기시네 주시네 신혼물이 승리네 참교 나에게 주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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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시어 육체의 종룡을 이기면 모여랜여 주의 보셨 종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을 할렐루야 주의 보셨를 공유인도가 주의 빛을 이루어 주의 보셨를 공유인도가 주의 보셨를 깨우기 주의 빛을 이루어 물보다 더 크게 밝히는 오요렘여 주의 보셨를 무척한 모든 것 밝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을 할렐루야 주의 보셨를 공유인도가 주의 빛을 이루어 주의 보셨를 깨우기 주의 보셨를 깨우기 주의 보셨를 주의 보셨를 공유 전한 제목 오요렘여 주의 보셨를 나라마다 나를 개의 찬 손둘여 참 놀라운 능력을 할렐루야 주의 보셨를 주의 보셨를 공유인도가 주의 빛을 이루어 주의 보셨를 공유 전한 제목을 깨우기 주의 빛을 이루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우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열방상 18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불이라고 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불은 아니신데 그분 성격이 어떤 분이냐면 불같은 분입니다 불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알고 있다는 것을 끝나지 말고 내게도 주여 이 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아무리 말씀을 똑같이 들으면 불합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면 불합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한 가지도 받지도 못했는데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암덩어리가 떨어지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감기 하나 치료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성격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 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미지근한 신앙생활 적당주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차가운 물이나 얼음장과 차가운 물이나 펄펄 끓는 물 속에는 이 벌레가 잘 살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벌레가 가장 많이 삽니다 모기들이 미지근한 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벌레는 미지근한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사탄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 지대에 서 있는 마치 비무장 지대에 서 있는 사람 비무장 지대는 어떻습니까? 저 북한 것도 아니고 남한 것도 아닙니다 중립 지대입니다 오늘 이런 신앙생활을 나는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미적지근하고 예배 하나만 들어도 미적지근하고 봉사를 해도 미적지근합니다 내가 싫으면 편기 쳐버리고 또 하고 싶으면 기분 내킬 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장석의 49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큰아들 누벤이 있습니다 누벤은 첫째로 태어났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그 자리 뺏겨버립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너는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을 하두다마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엄청난 실제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 루벤이라는 장자가 가장 멋있었고 대장모 같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이 사람은 그런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을 하두다마는 너는 탁을 타지 못하리니 물의 걸음 같아 선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숙으로 변덕증입니다 바글바글 끓습니다 그 성격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유다 찬속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위당에 태어났고 솔루몬이 태어나고 시소교왕에 태어나고 나중에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생활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격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나를 바꿔집니다 바꿔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넌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돈 없는 사람이 없어도 너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물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반드시 나중된 내가 머리 되고 꼬리된 내가 위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끌어올리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땅에 떨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에게 성경 강요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한지 아십니까? 세상 우주만물을 다지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이오 말씀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우리 손에 지금 말씀이 와 있습니다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는 영이십니다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강조합니다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공기는 있습니다 내 몸속에도 공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토는 오늘 말씀은 성령님은 내 마음에 내조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살아온 성들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고 저렇게 해도 되지 않고 인생을 뒤집어도 되지 않고 아무리 동서남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하려도 되지 않는 이 시대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습니다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난감한 이 시대에 가정을 돌아보아도 희망이 보이질 않고 답답합니다 그냥 굴러가니까 굴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굴러가고 싶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세상 사람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점점 막히고 있습니다 성도수는 점점 줄여지고 있습니다 이란 때에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참 성도가 되십시오 스가리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 힘으로 안 돼 너 능으로 되지 않아 너 힘으로 안 돼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서브라벨 앞에서 평지가 되었지하다 큰 산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국가의 큰 문제의 산이 막혀 있습니다 태산 같습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산들이 가로막혔습니다 넘어갔더니 또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인생에 겹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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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첩이 첩첩이 막혀있는 이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1차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데 단 한 가지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서브라벨 앞에서 평지가 되었지하다 이 말씀은 오늘 서브라벨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앞에서 평지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성령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끄리오 절하 이 시간에는 성령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나도 불되게 하여 주소서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위로만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성령님을 왜 불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불을 누가 주십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절 먼저 왔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와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서 성령 강좌입니다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했습니다 불 세례, 성령 세례 오늘 시간에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성령과 불이라면 우리는 성령만 박진을 사모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엇을 주신다 했습니까? 성령과 불이란 말은 성령과 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신앙이 올라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지경이 넓혀져 버립니다 모든 불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꿈틀꿈틀 불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모든 매사가 적극적이 되어버립니다 불같이 적극적인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날마다 내 신앙이 따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 특징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옆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모든 불은 춤을 춥니다 흔들리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날마다 춤추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 세우를 하면 기도해 보십시오 5분 기도 못 넘깁니다 교회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은 만족이 안 됩니다 많은 돈을 채워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은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나사리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우리 시간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불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오늘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성령과 불이 우리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령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모두가 불을 받고 이 사람들은 놀라운 왕이 되었으며 지도자가 되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가 80세대인 모세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절망이었습니다 40세까지는 애국의 왕자로 있다가 40세부터 80세까지는 그런 미대한 광야에서 완전히 이 사람은 노숙자 다닌 제가 살이 40년에서 즐겁기 3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장인 이대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미대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옥의 사막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열악한 곳에 바로 모세의 장인 집이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수배자가 되어서 도망간 곳이 그곳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는 제가 살이 40년 만에 하느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전자산 지팡이 마라막대기 하나입니다 지팡이입니다 그까진 내려놓아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느님 찾아오셨을 때에 80년 만에 하느님께서 모세 만나실 때에 너는 가진 것이 없고 너는 지닌 것이 없고 너는 돕는 사람이 없으며 너는 나이 80세에 너는 배운 것도 없고 이제는 너의 인생은 점점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인생인데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로성들은 절망 그 순간에 하느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사로성들은 우리 인생의 절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낙들이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끝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사로성들은 마음의 자괴감을 갖지 마세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나이 하나님께서는 20세도 들어서십니다 100세도 들어서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에 다른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가시나무 뜰기가 없는데 불꽃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션이 바로 이사야 5장 7절과 에리미야 5장 14절과 마금 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 떨기나무입니다 가시나무입니다 앙상한 줄기에 가시가 잔뜩 돋아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불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 가시떨기나무가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그 당시에 노이생라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고 모세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제목감이 되지 못해 너에게는 가시떨기나무 같이 온통 가시밖에는 토단한 것이 없구나 가슴에 찌르는 가시, 마음의 상처, 환경에서 찔러대는 이 가시, 고통스러운 가시 그런따라도 너는 제목감이 되지 못해도 남들을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 찾아왔어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모세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곳에, 고통한 곳에 마치 내동댕이 쳐버린 이 사막항 가운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고독하십니까?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의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현장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마슴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모세에게 불러 찾아오신 하나님 두 번째는 성경마슴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광이상 18장 38절 마슴을 보게 되면 갈매산에 엘리아가 갈매산에서 엎드렸을 때에 한서 불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모세도 불만 났다 엘리아도 불만 났다 성경마슴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마슴을 보게 되면 다비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서 불이 떨어집니다 성경마슴을 보게 되면 역대하 7장 1절 마슴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집니다 사도의 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0명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 속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이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함께합니다 오늘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도하는 이 시간에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강한 성령과 불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의 소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마슴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과 불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성경마슴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마슴을 보게 되면 장세기 41장 38절에 노의로 팔려갔던 17살 된 소년 요셉이 있습니다 나선 이국당 애국으로 노의로 팔려갔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보디바리라는 사람 집에 노의로 팔려간 그는 이곳에서 보디바리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 것을 거절한 것이 죄가 되어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셉이 노의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는데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이루시므로 애국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의 복이 미치는지라 이 보디바라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입니다 애국당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 요셉 그런데 성경 강조하기를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실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장세기 41장 38절에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어떤 악조건 속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이 가는 것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바라는 집에 복을 이루는데 나 한 사람의 성령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오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과 불을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일정적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호수와 1장 1절에 요호수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호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 시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약 성경은 모세의 시종, 수종자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몸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2장 37절에서 38절에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3에서 50까지 성경 강조합니다 60만 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후계자가 될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셨다가 하시는 말씀에 모세에게 담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요호수와를 데리다가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120세 새로 너부산에서 이 땅을 떠날 때에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이냐? 요호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요호수와를 데리다가 성경 강좌보다 너의 종 요호수를 데리다가 모든 사람들은 기절할 뻔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혀 상상 못했던 사람이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0.01%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호수와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건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호수를 데리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요호수에게 임하는데 이 사람에게 가공할 능력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들은 오늘 지혜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까지 내 주변에 아무도 나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때가 되면 오늘 요호수와처럼 돌아서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성령과 불이 많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성령과 불이 함께하면 나도 모세처럼 요호수와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일반 사람하고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에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립니다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할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은 능력을 주세요 성령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 버립니다 오늘 사람의 성들은 성령님이 주의 종에게 함께할 때에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하루하루 기적 속에 삽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 받게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인간으로서는 단 0.1%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누가 성령님이 함께할 때 그분이 우리 인생 목회기를 콘트롤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3월 36장 13날 말씀 보게 되면 15세 때 쓰임 받았던 불이신 받았던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성경 강좌입니다 그가 15살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치는 목동과 아버지 2세조차도 이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3월이 그 집에 갔을 때에 그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 했더니 이 다윗만 어휘들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7시 다윗의 형들만 집안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하나님 보시더니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집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때 뭐라고 있었습니까 덜에서 양치고 있는데 곰과 사자가 있는 곳에 이 어린 아이가 혼자 내버려 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훗날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라도 다윗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까지 것이 내 자식이지만 너는 하나님께 택한 바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더니 내가 택한 사람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누가 나를 무시하든 나를 업신여기든 내가 아무리 실패를 한두 분이 아니라 계속되는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한분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사람들이 봅니다 내 가족이 나를 볼 때 쟤는 희망이 없어 쟤는 더 이상 크게 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은 당신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라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사물상 16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났을 때 바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울이라는 왕은 단창의 명수입니다 이사는 왕입니다 삼천명 군사들과 함께 누가 대처하고 있느냐 하면 골리아시라는 사람과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이 어린 목동 다윗이 사물상 17장 4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골리아다펜 나섰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나서지 못하는데 오죽하면 사울 왕이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을 이 다윗에게 입혔겠습니까? 네가 나가서 사울려면 내가 옷 입고 가라 그런데 옷이 거창수로니까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요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오늘 이 다윗은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습니다 돌멩이 다섯 개입니다 이것 들고 돌멩이 그 중에 하나를 손에 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갑니까? 만군의 요호와의 이름으로 돌을 던져섭니다 돌이 명령할 때에 골리아스는 무너져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세상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칼과 창과 단창은 세상에서 쓰는 무기입니다 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름 그 이름은 필리포스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려하십시오 무엇이 안 됩니까? 믿음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대인전 3장 6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라면소 안전평이 된 자가 구근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룡과 불이 임했던 페드로 요한이 이 사람 보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다윗이 성령을 받고 골리아답해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요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자신하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란 말입니다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잡았더니 일어나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무엇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병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성령으로 우리 한국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이 민족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는 열두 제자가 그렇게 큰 소리치던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러시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가 다 주를 버린 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마트복음 26장 56절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사람같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들을 일일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떼려 놓았습니까? 사도인년 1장 14절에 다른 방에 데려다 놓으시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섭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도망갔던 사람 나 살 위해서 예수 버려버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났더니 완전히 인생만이 달라져버립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페드로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이 치료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바울은 선수관 앞치만을 갖다 던져도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병이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의 열 가지 제가 소개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누가 보금 4장 14절에 따라서 능력의 성령 그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그래서 성령 강조하기를 능력의 성령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보금 15장 26절에 따라서 진리의 성령 성령님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라면 오늘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보금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성령님이 땅에 오셨을 때 진리가 바로 성령님이다처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라고 하셨는데 성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보금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오 성령이 왜 오셔서 예수님 정언하실라고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전합니다 왜 그런데 내가 사람들 만나면 예수 소리 한마디 못합니까? 당신에게는 유감스럽지만 성령이 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마지막에 땅 떠나실 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 온유대 사마리 땅까지로 내 정인 되어라 이 정인이나마는 말투리야 순교자예요 너 죽기를 각오하고 네가 도레마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는 내 정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령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로서의 능력의 성령 진리의 성령 따로서의 말씀의 성령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님은 꼭 한 군데 계세요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님은 누구를 좋아하세요? 말씀을 듣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오늘 그렇다면 바로 이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실까요? 소리 없이 이슬비 가랑미처럼 임하십니다 때로는 안개가 좌우하게 내려왔듯이 그렇게 성령이 내 몸속에 임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바이너마이트같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폭발적인 그런 성령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섬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에베 소속 1장 13절에 따라서요 약속의 성령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반드시 말씀에 약속된 예언된 그것을 성취시키십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내 마음에 오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님은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스 9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성령 성령님은 내게 영원히 늘 함께하세요 오늘 성령님은 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여섯 번째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0장 29절에 따라하세요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씀하시죠 그 표현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은혜가 임합니다 목사가 은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해야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서 사흘째 돌아가셨을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누가 살렸을까요? 성결의 용 성령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오늘 성령님 성결의 용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등 1장 14절에 따르세요 성령님은 기도의 성령 우리가 기도의 성령이세요 여러분 기도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시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강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계세요 어떤 성령의 능력이 와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하세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완전히 절망하고 내가 근심하고 좌전하고 밑바닥을 헤매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오면 어떤 악조건 속에도 소망이 넘쳐요 나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에 하나님 가장 강한 메시지입니다 힘내셔야 돼요 내 힘으로 지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불가나가도 생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자살까지 가요 그런데 생명은 너무나 귀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소망이 넘치는 것은 성령이 주신 능력이에요 환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 힘드는데 깃발자리가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기쁩니까? 따라서 성령이 주신 능력은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어렵다 어렵다 할 때 더 주려한 건 엎드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추스려야 됩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한 사람 무너지면 가족이 볼 때 여러분 풀이 죽으면 가족 전체 풀이 죽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당당하게 보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그 사람 붙잡아 줍니다 마지막 열 번째 소개합니다 따라하세요 4대 행전 1장 8절 성령님은 어디 가실까요? 뭘 하러 오실까요? 복음의 성령입니다 복음 전하게 하시라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3월 3, 10장 6절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따라서 내가 변하여 3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다 바꿔줍니다 성령님의 그분의 성품으로 바꿔줍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며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시는 총에 함께 하시를 주의 소식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